그래도 너 생일인데 케이크 불은 붙여야지 싶어서 집에 가는 길에 손님이 와 계셨네 누구? 아 그 안녕 난 심창이라고 해 야 너 뭐하는 거야 어? 왜 이래? 아니 떨어져 떨어지라고 아 떨어지라고 야 야 야 야 왜 촛불 끄고 먹는 거야 자 생일 축하 그래 부르고 생일 축하 초빙아 먹어야 초 빼고 우리 청이 씨 오 마이 갓 누가 뺏어 먹니? 천천히 먹어 진지야 너도 좀 먹어봐 됐어 내가 할게 야 한 입 먹어줘라 시야 민망하겠다 아 진짜 자, 진자야. 다음 주 진 교수님 퇴임식 같이 갈 거지? 난 내일 따로 찾아뵙기로 했어. 드릴 말씀도 있고. 진 교수님, 새 프로젝트 들어가실 때마다 얼마나 아쉬워하셨는지 알아? 너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하시면서. 도와드려야지.